자 이곳은 화성 제암리에 있는 이 항남이에요 지금은 화성시 항남면이지 저기 보면 아직도 제암교가 있어 그대로 저기 탑 보이시죠? 제암교에요 여기 있는 3.1 인도 순국 유적지 인데요 지금은 아직 발안인데 저쪽에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런데로는 다 정비가 되는데 아직 시골이에요 그래서 제암리에 이제 3.1 인도 때 있었던 사건을 기념하려고 다 해놨어요 제암교가 아직도 그러네 잠깐만 참배 좀 할게요 네 이곳은 교육관인데 여기 앞에 보면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적어놨어요 적어놨어요 이게 보면은 이게 발안이죠 발안 장터지 발안 장터에서 아마 3.1 운동이니까 3월 말일 정도에 만세운동을 했어 만세운동을 했는데 이때 뭐 면사무소 불질라고 막 난리가 난거지 그러니까 일제 나쁜 놈들이 뭐 가만히 있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3월 말이에요 3월 말에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것들이 그 사람들 다 모아 가지고 색출하려고 거기 가면은 그 동네가 수촌리라고 있어요 수촌리 요 근처에 가까워 수촌리에서 어 사람들 전체가 뭐 어 42 가오 집이 42 있었는데 38개 불태웠다는거지 불태워버리고 사람들을 갖다가 뭐 다섯 명을 죽여 와 그러니까 뭐 더 난리가 난거죠 뭐 난리가 나긴 나겠지 난리가 나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막 면사무소 습격하고 뭐 난리가 난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검거반들이 2차 검거작전 들여서 이거 한 사람 잡으려고 막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4월 15일 날이 일어난 사건인데 4월 13일 날인가 이제 그 일본 놈 그 무슨 보병연대 뭐 어떤 놈 누가 와요 그 이름이 뭔지 하여튼 이름 누군지 찾아볼게요 하여튼 그놈이 와가지고 뭐 주무소 찾는다고 막 다 뒤지면서 막 한단 말이야 근데 뭐 체포가 되나 다 도망갔지 다 도망갔어 그러니까 막 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 이 교회에 교회 있으니까 교회에다가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아 우리가 수촌리에 사람 죽인 거 미안하다 미안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사과를 하겠다 대국민 사과 같은 거지 하겠다 다 모여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어? 사람들이 온단 말이야 진짜 그런가 해가지고 와 와가지고 딱 교회 오니까 오자마자 다 모였어? 어 네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총을 갖다가 막 그냥 아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뭐 동네 아줌마들 날려고 난리가 났잖아 난리가 그러니까 아줌마들 왜 왜 우리 죽이냐고 그 옆에 있는 그 부녀자도 막 막 바로 목을 딱 따버려요 죽이고 이야 이 진짜 이 새끼들 일본 놈들 대단한 놈들 그리고 다 불질러버려요 이게 다 그리고 또 이게 은폐시키려고 다 사람들 다 불질러버리고 다 내쫓아버리고 뭐 난리가 난가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은폐가 돼요 안 되잖아 안 되고 또 이게 그 어 재합리 교회가 이게 또 그 뭐야 언더우드인가 언더우드 맞을 거야 아마 언더우드하고 연결이 돼 있어 그 연세대학교 어 거기 설립하신 분 있잖아 거기 제자 제자가 여기 교회 목사님이야 설립한 데야 근데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지 온 거야 와서 본 거야 와서 보니까 막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4월 15일날 누구 생일인데 4월 15일날 있었고 4월 18일날 내려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참옥화 현장인 거야 여기가 그래서 그걸 이제 다 사진도 찍고 해가지고 미국에 막 신문회를 내고 그런 기록이 발생한 그런 곳이에요 아 진짜 일본 놈들 이런 시골까지 와가지고 진짜 가지가지 해요 가지가지 열려있어 어 여기 바로 옆에다가 그 기자이고 뭐 선교사고 학자고 한대 와가지고 이 사람의 덕분에 여기가 기억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해놨네 어 프랑크 윌리엄 스코필드 와 제합리 대학살 대학살 정말 어 성인 남자가 기독교인 천도교인을 모아가지고 23명 29명인가 죽는데 보자 부인도 죽이고 뭐 해서 뭐 그렇게 기록했다고 야 여기 볼까요 총칼을 잔인하게 찔러 사진하고 불태운 사건 수원역에서 경계하시만 자전거 타고 왔어 와 목격했고 사진찍고 야 국외로 보내가지고 비인도 오 자전거 여기 그릇에 자전거가 있구나 여기 야 이 양반 아 대단하다 대단해 야 아 참 역사의 현장에는 항상 항상 이래 아 대단해 어쨌든 우리가 아 항상 얘기하지만 참혹화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현장을 보존하고 그거에 대한 기록들을 남겨가지고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어 후손들이 이걸 가지고 반명교사 삼아서 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할 수 있게 어 그런걸 기억하게 하는 그런 장소에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반드시 좋아요 구독 아 아 아 enfin 아 아 아멘